각 ABC의 각이 120도고 AC의 길이가 2루트 6이고 AD의 길이와 CD의 길이의 합이 4루트 3이네요. 그럼 이게 120도니까 이 내접은의 사각형의 대각은 18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나오겠죠. 그럴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잘라낼 수가 있겠죠. 두 개의 삼각형을 자르면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위쪽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D의 길이를 우리는 X라 놓고 CD의 길이를 Y라 놓으면 X다기 Y가 여기서 AD다기 CD가 4루트 3이기 때문에 X다기 Y는 4루트 3 이렇게 먼저 식을 써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은 각이니까 이게 같은 각이니까 뭐 이거 사인법칙 쓰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지만 이게 같은 각이니까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지금 그러면 이게 수직이 되는 거고 이게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분에 이거 이건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A라 놓으면 A분의 루트 6이 되는 거죠. A분의 루트 6이 싸인 60도와 똑같은 거죠. 지금 싸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 먼저 툭 치면 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자 A는 2루트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2루트 2를 잡으시면 이쪽 길이도 2루트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을 자 2루트 2 2루트 2 곱하면 여기는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싸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분되면서 2루트 3이 이 아래쪽에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변 중심이니까 그러면 이 대변의 제곱은 60도의 대변의 제곱은 4. 4 곱하기 6이니까 24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y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되겠습니다. 근데 x 다기 y가 4루트 3이기 때문에 24는 변형 공식을 쓰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여기 마이너스 xy 있으니까 3xy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4루트 3을 제곱하면 16 곱하기 3이 나오겠죠. 그래서 48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3xy는 여기에서 24를 빼게 되면 여기는 24가 나와서 xy는 8이 나왔네요. 그럼 xy가 8이기 때문에 x 곱하기 y가 8이기 때문에 이 위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xy가 8이죠. 지금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4니까 약분되면 2가 되겠죠. 그럼 위쪽은 2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아래쪽도 2루트 3이었죠.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게 되면 답은 4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